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자신을 폭행하는 남자친구에게 반격을 가한 20대 여성 사건인데요. 지난 2월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2일 오전 3시 30분인데요. 남녀가 말다툼 끝에 지금 뺨을, 31세 남자친구가 자기 29살 된 여자친구를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하는 그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바로 이 여자친구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서 B씨 가슴을 찔러서 6주 상의를 입혀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목된 이유가 재판 결과 때문에 그런데 남자친구 폭행에 흉기를 든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정당 방위를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A씨 같은 경우는 당시 찌른 공격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남자친구 B씨로부터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그 상황에서 방위 정도가 조금 지나치긴 하지만 이건 과잉방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이 감격 내지는 면제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칼을 찌를 당시에 B씨가 남자친구가 현관문으로 이동을 해서 이 여자친구인 A씨를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찌를 때도 찌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별다른 경고 없이 갑자기 찔러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A씨의 행동, 즉 이 여성의 행동은 자신에 대한 어떤 방어 행위가 아니라 또 별도의 가해 행위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결과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이 겁을 먹어서 이성을 잃고 범행을 했다고 봐서 지금 현재 10월의 징역을 선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피해 변제 기회를 갖다 주기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종종 본인의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정당 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가해 행위로 처벌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정당 방위 인정 요건이 좀 상당히 애매하고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찰청에서는 폭력 사건과 관련돼서 정당 방위 처리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서 최소한 더의 폭력을 사용해서 상대의 피해가 적을 경우에는 정당 방위를 인정을 해 주고요. 폭력을 먼저 사용하거나 그리고 상대 폭력이 멈춘 이후에 또 어떤 목적으로 공격을 해서 상대의 폭력보다 좀 더 지나칠 때 이번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 비해서 정당 방위를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적용을 함으로써 지금 외국과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방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인성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